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랐마 대연치 뼈 아떼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말이 꼬일 뻔 했네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너 해봤어?입니다. 너 해봤어? 되게 무서운 건데 논리로 경험을 넘어서는 것은 매우 힘들다. 설령 경험이 틀렸어도 그렇다. 그만큼 경험의 힘은 막강하다. 이거는 이제 잘 접근해야 돼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기회가 있어요.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제 기회, 똑같은. 무조건 저는 직접 경험을 추천합니다. 고약관님이 무슨... 당연하지. 왜냐하면 얻는 양이 달라요. 그다음에 채야되는 속도도 다르고 생물학적으로 세포를 자극하는 양도 다르고 뇌과학적으로 진짜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양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직접 경험은 근데 여러분 공간적 제약도 들고 시간 제약도 들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를 물어보셨죠? 직접 경험이랑 간접 경험이랑 똑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직접 경험을 해봐라.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저랑 고약관님이랑 어떤 부분에 이견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없는데 이건 아예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직접 경험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프랑스 역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유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프랑스 맨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책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간접 경험이라도 하는 게 낫죠. 근데 또 그게 딱 간접 경험까지 하고 딱 가서 그거 보면 진짜 보는 게 뷰가 다르잖아요. 다 짱이지. 더 짱이죠, 진짜.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둘 다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왜냐하면 직접 경험이라는 건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어때요? 평소에는 간접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교양이 쌓여 있는 거예요. 교양이 쌓여 있을 때 딱 직접 경험이랑 맞다 들여왔을 때 그때 터지는 이 스파크들 별들 그게 짱이라는 거예요, 진짜. 직접 경험의 승수가 커지겠지. 간접 경험이 많이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뷰는 뭐냐면 여러분도 그래서 살면 살아갈수록 직접 경험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경험을 잘못 겪으면 편협해지고 그게 전부고 일반하고 그걸로 찍어 누르려고 그래요. 왜? 경험은 무섭거든요. 삼성에 가면은 되게 뭐가 무섭냐면은 너 해봤어? 이러면 진짜 힘이 턱 막혀요. 자기는 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고 디스플레이 OLED 전문가였고 신소재 전문가로서 반도체 사자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은 반도체를 중국이 따라잡는 데는 미니몸 10년에서 저는 2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당장 2, 3년 안에는 저희 집 자가라서 걸 수 있거든요. 대출 끼고 있지만 붙을 수 있는 분은 저랑 붙으시면 돼요. 2, 3년 안에는 중국이 따라 뭐 백조를 쏟아부어도 어림도 없어요. 왜? 안묵지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삼성 사람들도 모르는 게 많아요. 다 아는 부분도 많지만 안묵지로 그냥 사후 해석하고 넘어간 것도 많아요. 디스플레이도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정말. 그냥 되니까 넘어가요. 잘 돼요. 웃겨요. 그게. 잘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캠 묻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가끔 그런 게 블랙스완으로 터지는 게 막 배터리 터지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동안 잘 됐거든요. 근데 뜬금포로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게 블랙스완으로 심하게 터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 자동차 여러분 그 급발진 같은 것도 안묵지 같은 게 많아서 그게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에 왜 자동차 급발진이 많냐 요즘에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게 EMI 그 간섭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자동차들이 그 전자부품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간섭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라디오도 이렇게 주파수 틀다 보면 간섭현상이 일어나고 인덕션 유도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워낙 거기 부품이 많다 보니까 그게 켜져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저는 여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설명을 엄밀하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제 설명도 정확하지 않은 게 이걸 아직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매뉴얼에서는 제가 알기로 급발진이 잘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토에서만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유럽에 가면 거의 다 매뉴얼을 탄다 그러더라고요. 수동? 네. 수동을 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급발진이 별로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이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틀리면 여러분이 댓글로 지적을 해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경험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좀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틀릴 수도 있는데 너 해봤어? 그러면 안 해봤으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요리 같은 것도 노하우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 모르는데 너 해봤어? 그러면 나는 그러면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해볼 때까지는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 해봤어를 사고를 꼭 우려먹듯이 계속 우려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맥락이 바뀌었잖아. 그럼요. 옛날은 맞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틀린 경우도 있으니까 특히 예를 들어 뉴미디어 같은 경우 요즘에 마케팅 옛날 마케팅을 해봤어? 그러면 귓방면이 두 대 때려주면 되거든요. 그때는 지금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때 특히 윗분 예전에 광고나 마케팅에 신화를 쓰셨던 분들도 옛날 방식으로 지금 하면 안 좋은 신화를 쓸 확률이 높아요. 우리 삼성 임원분 중에 해봤어? 신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 대단해. 이거는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해봐야 돼요. 그 장비가 수천억짜리가 있는데 제가 그 장비가 포토... 수천억이지? 아무튼 100억은 넘어요. 엄청 비싼 장비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라인 안에 넣어야 되는데 공장 안에 넣어야 되는데 기중기를 불러온 거예요. 크레인을 불러온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상무였나 부장이었나 모르겠는데 너 저거 들다가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에이 안 떨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새끼 너 해봤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없잖아. 안 해봐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래서 해봤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중요한 거 이거는 좀 다른 맥락인데 다른 맥락이네. 다른 맥락이에요. 시뮬레이션이 그래서 이분이 진짜 해봤어요. 달인인데 어디서 그 기계랑 똑같은 무게의 돌을 구해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크레인으로 들었어요. 크레인이 쓰러졌어요. 그건 뭐 되게 훌륭한 거 같아요. 되게 훌륭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해봤어요. 신하라고 그랬죠. 내가 비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봤어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거는 해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장비도 비싼 것도 둘째치고 그 장비가 꼬껄어지면 시간이 딜레이가 돼요. 시간이 돈인데 그래서 그분이 그걸로 상문을 달았나 그 전부터 상문했나 아무튼 되게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해봤어는 또 되게 중요하죠. 리스크 매니저한테 하시는 거죠. 이거는 앞에 정확하게 붙여줘야죠. 왜냐하면 또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너 시뮬레이션 해봤어? 이렇게 말해주면 완벽하게 정확해지죠. 그런 거 좋네. 너 시뮬레이션 해봤어? 그렇지. 그냥 자기는 해봤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거 하나 해봤다고 내가 뭐 해봤는데 전혀 다른 맥락에서 너네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마치 이거를 해봤기 때문에 이것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고 그 다음에 찍소리 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안 해봤으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맥락 정리해드릴게요. 직접 경험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직접 경험이 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직접 경험을 하시라는 거고 직접 경험이 왔을 때는 간접 경험으로 미리 대체를 하고 있으라는 거고 두 번째 직접 경험의 크기가 너무 큰 만큼 부작용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해봤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그렇게도 쫄지도 마세요. 그렇게 해서 반론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안 해봤지만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토론이 되고 우리가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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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